레디 액션 액션 아 진짜 배고픈데 이거 몰라 진짜 근데 왜 밥을 안 줘요? 왜 밥을 안 주세요? 원래 안 드렸잖아요 이팅트립이 이팅 먹는 거여서 이팅트립 아니에요? 아 진짜 배고파지 못하겠어 아 그냥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아 그냥 집에 가요 아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고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 이팅트립 시즌2 먹구 먹구 여행하라